언젠아, 나 너한테 안 반해. 절대로 안 반할게. 네가 그랬지? 우리는 다른 주의 사람들이라고. 지금은 우연히 정류장이 나란히 앉아있는 거고. 밥 먹자. 지금요? 마음 내킬 때 먹자면. 나 지금 내키는데? 왜 자꾸 욕심이 나는지 모르겠어요. 나는 설렜거든요. 설레도 되는데. 너는 다른 줄 알아? 억울해. 가만히 있는 사람 먼저 흔들어 놓은 건 넌데. 지금은 나 혼자. 나 혼자 네 마음 갖고 싶어서 미치겠는게. 언젠아. 난 미워하지 마. 그러려고 했는데. 그럴 수가 없었어. 이둔아. 어떤 사람의 아이돌 이둔아는? 그 분야. 내가 어떻게 참가해. 난 미워하지 텐데. 난 미워하지. 나는 아주 난다. κα polls 서. 감사합니다.